야 내 방에서 나가 응 싫어 아 왜 저래 나가라고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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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 진짜 맨날 내 방에서 방귀만 끼고 우리 형 진짜 짜증나 방귀방귀뿅 오 대박이다 이거 누나 누나 이거 만들기 하자 싫어 만들기 하자 이거 뭔데? 이거 접어먹는 젤리인데 엄청 맛있어 보여 접어먹는 젤리? 이거 봐 옐로나가 만들었어 오 이거 다 우리 집에 있는 재료들인데 아 만들자 만들자 아 아 귀찮은데 한번 만들어주시고 어우 최고 방귀방귀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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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귀 좀 그만 껴 그래 하리보 젤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된다고? 어 그런 다음에 비닐에다가 하기 알겠어 알겠어 어 근데 우리 집에 하리보 젤리는 없는데? 없어? 어 내가 아까 봤는데 이거밖에 없나보네 이걸로는 못 만들잖아 못 만들지 아 사와야되다 어 여기 다른게 있는데? 뭔데? 왕꿈트리 이걸로도 될까? 같은 젤리니까 되지 않을까? 여기 마이구미도 있어 마이구미로 만들면 맛있겠다 하하 그래 한번 만들어보자 예스 젤리 넣어주고 오오오 오오오 대박 마이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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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맛있겠다 오오오오 신난데 신난데 오오 전녀렌지에 넣어주고 추렁 오오 대박 이런 상황 오오오 마이구미를 녹였다니 우와 이 다음에 여기다가 부어줄거에요 오 대박 부어줘 굉장히 오 뜨거 마이공이도 만들어볼게요 냄새가 너무 좋아 와 마이공이 파티다 잘하네 요렇게 요렇게 크게 완전 됐다 우와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리오나 이거 봐 먹어볼까 되게 맛있어 나 이제 앞으로 젤리 이렇게 녹여 먹을래 우와 진짜 재밌고 맛있어 이거 봐 잉 됐네 이제 이거 냉동실에 얼리면 되지 어 오케이 자 잠시만요 환자 이송식이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대로 냉동실에 얼려줄게 오 이제 다 됐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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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이거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오 엄청 딱딱해 어 한번 접어볼까 과연 잘 될까요 오 나이스 오 대박 잘 접혀 해 성공 가겠다 그 다음에 고기를 반을 접어줄거야 반을 접고 오 대박 하나 둘 오 돼 대박 반대쪽이 되긴 했지만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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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핑캔디 뿌려보자 오 팝핑캔디 그래 그래 뿌려보자 대박인데 맛있겠다 천재인데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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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팝핑캔디 오 팝핑캔디 오 팝핑캔디 오 더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하하하하 여기 딱 접으면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이제 이거 먹다가 씹을 때 막 톡톡톡톡 하면서 입에서 막 그럴 거 아니야 완전 그러니까 다 완성! 다 됐다! 우와! 우와! 대박! 오! 맛있는 냄새! 대박! 이거는 왕꿈트리로 만든 거고 이거는 마이구미로 만든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! 먹어보겠습니다! 먹어봐야지! 우와! 음! 막 씹혀! 안에 팝핑캔디가 진짜 맛있어! 우와! 대박 맛있어! 음! 진짜 대박이야! 엄청 맛있어! 이거 젤리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할 거야! 누나! 대성공해야 돼! 그래! 이 어려운 거 우리가 해냈어! 접어먹는 젤리 만들기! 아니 아니! 사탕! 아! 접어먹는 사탕 만들기! 대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!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! 산들바람!